베이징 더 팡념은 따져하오 워실리 준지 베이징에 계신 팬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준기입니다. 2014년 12월 27일 베이징의 완수자쩡신에서 저의 팬미팅이 열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팬미팅을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시고 즐거운 추억 즐거운 기억 많이 많이 만들고 돌아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날 함께 해주실 거죠? 그날 모두 모두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We are together.